안녕하세요! 저는 카감메이커입니다. 이 차를 기프트 박스에 대해 알려드릴께요. 다른 차를 선택하시고 프리드라이빙 그리고 가스 스테이션 2를 선택하시고 가스 스테이션 2를 선택하시고 기다려주세요 이곳에서 차를 꺼내세요 배우세요 이 오피스에 들어가세요 보기에는 기프트 박스가 있어요. 가져가세요 오케이, 베스트 셀렉션 오우, 이 차를 운영할 수 있어요. 계속해 프리드라이빙, 드라이빙 스쿨 오케이 이 차를 운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트렁크 그리고 문 우후, 우후 뱅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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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큐